미국의 유아와 어린이 사망률이 타 선진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소아과 저널 자마 피디아트릭스가 발표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16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평균 사망률과 미국의 아동평균 사망률을 계산해 분석해본 결과 연간 2만 명의 소아 어린이들이 더 많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세에서 19세의 초과 사망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7.5%에서 2019년 35.8%로 증가했습니다. 1세에서 4세의 유아는 7.5%, 5세에서 9세는 3.9%, 10세에서 14세는 5.8%, 15세에서 19세는 26.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유아가 예상치 못하고 사망하는 SIDS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500명의 아기가 SIDS로 사망합니다. 이러한 사망은 종종 학대나 방치와 관련이 있으며 어린이를 폭력적으로 흔들거나 징계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포함된다고 연구자 울프는 말했습니다. SIDS 이외의 주요 원인으로는 총기 살인, 자살, 마약 사용 등이 꼽혔습니다. 공동연구자 울프는 총기 접근성과 자살률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기 살인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라 일컬으며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살의 경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망률이 62% 증가해 초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마약 확산도 높은 소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소아 연구에 따르면 펜타닐로 인한 소아 사망률은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의류대 소아과 및 공중보건조 교수인 줄리 게이더는 펜타닐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례의 상당수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소아 및 어린이 사망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10세에서 19세 연령대에서는 사망자의 61%가 남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